우리 풍만이들 새학년 새학기가 시작이 되었는데 약간 두렵고 불안하고 그러지 않니? 어떻게 시험 문제가 출제되고 내가 시험을 잘 볼 수 있을까 생각되고 과학은 진짜 어렵고 어떡하지? 내가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이 뭔지 궁금하지? 여기 넣었잖아 또 중등과학 중요한 거 알지? 고등과학이랑 연결되니까 중등과학에서 배우는 거랑 고등과학 뭘 배울지 연결되는 너와 나의 연결고리 넣었잖아 다 넣었잖아 과학 공부 이제 즐겨보자 우리 부담감을 느끼지 말고 우리 즐겨 봅시다 왜? 이 안에 다 넣었잖아 우리 과학 만점 가봅시다 가자 왜? 넣었으니까 화이팅! 가자! 아 activities 야아! 아 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